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오세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만나서 간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서울 도심 안에 주택 공급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이런 재건축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런 공급량 자체를 이제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투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투기 수요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방지 대책까지 함께 이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투기 방지 대책 내용 안을 보게 되면 오늘 강의 주제인데요. 바로 조합원 지휘 양도 시점 자체를 이제 현재는 이제 이런 뒤로 뒤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합원 지휘 양도 자체를 상당히 앞으로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앞당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비 사업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응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이제 모색을 해야 될지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앞으로 이제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서울 도심 안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이제 공급 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바로 재개발,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이제 투기 방지 대책,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안에 바로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시점이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앞으로 당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런 이제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자체가 앞으로 당겨짐에 따라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지역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곳을 주목하라 가성비 정말 좋고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 두 지역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개발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자체가 시점 자체가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내용 자체를 보면 정비사업, 정비사업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 시기 변경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행정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행정 절차, 이제 그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자체가 현행,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재건축, 재건축의 경우는 바로 이제 지휘 양도 자체가 이제 가능한 시점 자체가 조합 설립 인가 전, 조합 설립 인가 전인 추진위원회 설립 이때까지 조합원 지휘 양도가 가능했습니다.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이제 그 지휘 양도 자체가 안 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은 좀 상당히 깁니다. 바로 재개발 자체는 지금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이전, 이전까지 이제 그 조합원 지휘 양도 자체가 현재는 가능합니다. 바로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제 그 지휘 양도가 가능한데요. 이거 자체를 상당히 앞으로 땡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정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 재건축의 경우는 바로 여기 안전진단, 안전진단까지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이제 재건축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제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개발을 봤을 때는 바로 이제 그 구역 지정, 구역 지정이 되면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투기 수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자체와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죠. 장관 자체가 둘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투기 소요를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절차 자체를 상당히 앞으로 땡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울 도심 공급 부족하죠. 그래서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마지막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 자체가 한꺼번에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고 그러죠. 프리미엄 자체가 계단식으로 올랐다가 좀 보압재료를 유지했다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프리미엄이 한 번 더 상승이 됐다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이제 프리미엄 자체가 상승이 됐었는데 지금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 그 다음에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구역 지정까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만큼 프리미엄 자체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에 따른 계단식 상승 앞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비 사업 초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대응 전략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합원.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역 지정. 구역 지정 후에 이제 그 뒤로 앞으로 이제 2년 이상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이제 구역 지정을 받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추진위원회 설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는데 다시 2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조합 설립 신청 자체가 없을 때 다시 그때 또 이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고 소액으로 투자가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프리미엄 자체가 상승이 됐으니까 소액 투자 못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년이 지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2년이 안 지나고 사업이 이제 잘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투자를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개발 예정지. 개발 예정지의 소액으로 미리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예정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저희가 찝어들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우선 개발 예정지 선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율. 이제 개발 동의서죠. 개발 동의서를 30%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 이제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까지는 이제 뭐 주거 정비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맞아야지 구역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30% 주민 동의율 30%를 받고 법적 요건만 맞으면은 바로 구역 지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의 경우는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앞으로 거둘 준비를 하는 지역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 누군가는 앞장서서 동의서를 걷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걷고 있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의서를 걷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주거 정비 지수가 이제 폐지가 되죠. 폐지가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이제 재개발 규제 완화를 이제 함으로써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연면적 자체, 이 연면적 때문에 이제 구역 진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연면적 자체가 앞으로 폐지가 되면서 법적 요건만 맞으면 이제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주거 정비 지수 폐지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후도죠.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안에 바로 66%, 전체 면적의 66%는 노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34%죠. 34%는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수로 이제 전체 면적의 3,000평 이상, 3,000평 이상이면은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사항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사항 한 개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노후도, 그 다음에 3,000평 이상 선택사항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구역 지정이 앞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연면적 자체, 정말 신축이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서 신축에 대한 연면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구역 지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앞으로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 그런 지역의 경우는 당연히 예정지 투자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는 소액이지만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밀집이 되면 당연히 점차점차 이제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라. 그래야지 좋은 매물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지역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을 왜 추천을 드리냐. 바로 GTX-A 노선이 이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이제 3, 4년 후면은 이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가가 이제 상승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통이 되면 당연히 이제 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가 자체 정말 폭등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정말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이 있고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두 지역 이제 비교하면서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양동 보시게 되면 정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최적의 입지 조건이냐. 바로 한강변이죠.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의 입지 조건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바로 아래쪽이 강남입니다. 정말 이제 강남하고 초근저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많이 있죠.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보면서 그 영향에 의한 집값 상승도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강남 지역 그 다음에 옆으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실거주 외에는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 외에는 접근을 못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 효과로 인한 광진구 자양동이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한강변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연신내 역세권 동의서 걷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 자양동도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정말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 저희 함께 상의하셔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상의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도시 공급 자체 상당히 부족하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부족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자체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둘이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이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재개발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방지 대책 투기 방지 대책까지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 시기 놓치면 투자를 못하시겠죠. 투자의 시기 자체 정말 이제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이제 그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투자의 계획을 세워야지 하면은 소액 투자 당연히 못하죠. 왜? 투기 방지 대책 안에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자체가 정말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고 싶어도 프리미엄 자체가 정말 한꺼번에 한꺼번에 상승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이제 9월 이제 통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방지 대책과 재개발 활성화 목표가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투자 시기 얼마 없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1년도 대박 투자 지역 선점할 지역은 정말 가성비 가성비 정말 좋은 지역은 연신내 역세권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가? 아니죠. 최고의 교통호제 연신, 이제 GTX 노선으로 인해서 지가 자체가 빠르게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선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입지 자체 상당히 좋은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되겠죠.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과 최고의 위치, 바로 강남하고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은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고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 피하실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